안녕하세요. 이번달 주제는 The Way죠. Jesus is the Way. 7세 미만은 신호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로는 검정색 종이, 신호등 색깔, 라이트, 스티커, 가위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보통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긴 한데요. 저희는 예수님을 제일 위에, Jesus is the Way, 메모리 버스를 제일 위에다 놓고 만들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를 예쁘게 잘라줍니다. 신호등 라잇을 이렇게 자리를 잘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어느정도 모양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스티커를 이용해서 장식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간단했죠? 이렇게 해서 Jesus is the Way.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